조기진화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허둥지둥 되거나 아니면 뭐죠? 면피를 하게 되면은 더 큰 화를 당하게 되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형사 책임의 본질은 본인 자신이 법률가니까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가 중점이 될 것입니다. 핵심은 직무유기죄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부작위에 의한 것. 그러니까 그 직책에서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죄가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질서유지 책임 있는 자치단체 경찰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나 서울경찰청이나 다 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사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내 가지고 검찰을 왜 유지합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 가지고 왜 경찰을 유지합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 가지고 세가 빠지 일을 해 가지고 세금을 내 가지고 우리가 왜 선거관리비원회를 유지합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죽도록 일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세금을 내 가지고 왜 대법원과 대법관들을 유지합니까? 각자는 공적기관으로서 기관장이 수행해야 될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 각자가 수행해야 될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가장으로서 여러분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의무인과 마찬가지로 그거를 제대로 못하면 그것이 작이건 무작이건 간에 직무유기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 출신의 홍준표 시장 이야기인 겁니다. 주체자가 없는 행사 운우는 질서유지 최종 책임인 경찰과 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관청이 뭘 해야 되는지 관할 하에서 경찰서장이 뭘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의 거리라는 것이 이렇게 깔끔하거든요.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조속히 수사해서 직위고하를 가리지 말고 엄단해서 국민적 공본을 갈아앉혀야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이겁니다. 하위직 여러분 경찰정관 여러분들 꼬리 자르기를 하지 말고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 책임도 비켜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수습 이후에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건 국민적 공분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사법 책임은 행위 책임이고 정치 책임은 결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법률과다운 멋진 이야기네요. 사법 책임은 행위 책임이고 정치 책임은 결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경찰청이 여러분들 속해 있는 행안부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그냥 법률과 시각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단호한 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호한 면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렁해가지고 물렁물렁해가지고 저거는 아무나 찝적거려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멋진 이야기네요. 사법 책임은 행위 책임이고 정치 책임은 결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책임도 비켜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수습 이후에 정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국민적 공분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본인이야 억울하겠지만 공직이라는 것 자체가 군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총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단장까지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공직이라는 것이 행안부 장관 여러분 책임 그냥 적당히 묻고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왕 여러분 할 것 같으면 신속히 여러분 하라는 이야기죠. 강을 건널 때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건 패장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야당과 국민들의 비난 대상이 된 인사들은 조속히 정리해야 국회 대책이 가능할 것입니다. 벌써 야당은 국정조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국정조사는 늘 정치 공방으로 끝나고 진상을 밝힌 데 부족하지만 정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는 야당의 최상의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것을 인정하시고 초기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안팎으로 혼란한 나라가 걱정입니다.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혼란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이 서지 않고 정의가 서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들 정의를 깔아뭉개니까 정의라는 영이 서지 않으면 국가를 어떻게 이끌겠냐 말빨이 안 통하는데 정의라는 그런 영이 서지 않으면 기강이 서지 않으면 국가라는 그 복잡한 구성원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겁니까?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의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올바름이라는 것이 올바름을 확실히 뭡니까? 세워야 그래서 이러면서 선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깔아뭉개니까 지도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야기는 이번 경우는 아주 제가 볼 땐 적합한 그런 지적이고 대안입니다. 부의정경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대북은 강경하게 내부는 단호하게 위기에 머뭇거리면 제2의 세월호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잘 헤쳐 나가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번 주말 애도기간이 끝나면 서울시와 정부의 사태수습을 맡기고 대구시는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직책에서 이태원의 여러분들 인파 관리에 직접 관접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 경중을 가려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물렁하게 적당히 이런 버뭇거리면 그냥 넘어갈 거다 그렇게 하다가는 한마디로 골로 가는 수가 있죠. 다른 것보다 행안부 장관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공병호 tbs름들 긴급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다수 분들은 이태원 참사 문책 차원에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 물러나게 해야 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00여 명이 참여했고 82%가 그럴 필요가 없다. 당연히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16%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론은 이렇지만 여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까 제 견해는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론을 소개하지만 저는 의견이 좀 다르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지금 드리도록 할?" ello는